블레셋 사람이 여하께 속권재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수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굴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애굴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림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업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하의 계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업들의 수대로였더라 그들은 베세메스 사람 여하수와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하의 계를 들여다본 까닥에 그들을 치사 5만 또는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하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력하셨으므로 백상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전령들을 기랏 여하림 주민에게 보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하의 계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랏 여하림 사람들이 와서 여하의 계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다베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하의 계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랏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하를 사모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모의상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법계를 이스라엘 오늘 다시 암소들과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으로 만든 독종과 금으로 만든 쥐들을 넣어서 베세메스로 보내게 되죠 이제 법계가 돌아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과 함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했던 그 패배감을 회복하는 그런 너무 기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런 너무나도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예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 중 몇몇이 무슨 일을 하느냐 법계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오늘 번역본에는 5만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제 학자들의 입장은 해석은 70명이 맞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5만만까지는 치진 않으셨을 것 같고요 70명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치셔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법계가 돌아온 너무나도 즐겁고 축제와 같은 그날이 무슨 날로 변하냐 70명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아주 슬픔이 가득한 날이 되어버리죠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백성들에게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절대로 잊어서든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냐 바로 절대로 하나님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존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으로서 존중하지 못하고 업신여길 때 그럴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업신여기는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치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결과는 70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죠 겉으로만 봤을 때 우리는 보기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오늘 수레를 끌고 온 소들을 내리잡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평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죠 소를 번제로 삼고 또 이렇게 나무를 떼서 재단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베세메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이들의 행동을 분석해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심중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읽었던 15절을 다시 함께 보시면 15절을 함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괴를 싣고 온 그 수레를 내리는데요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법괴와 그 다섯 마리의 쥐와 그리고 종기 형상을 하고 있는 그 금 형상들이 들어있던 그 상자를 같이 내립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큰 돌 위에다가 같이 뒀다는 거예요 함께 둘 다 거기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법괴와 함께 쥐 형상과 종기 형상을 하고 있는 그 금 물건들을 담고 있는 상자를 그 위에다 같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법괴를 어디다 놨었죠? 다곤 산당 안에다 놨습니다 그리고 어디 옆에다 놨냐? 다곤 신상 옆에다 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죠?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기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법괴와 그 상자를 같이 나란히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이 뭔지는 모르지만 가만히 보니까 뭐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때 당시 우상들을 뭘로 만들죠? 금으로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걸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금 상자를 열어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쥐가 들어있고 어떤 알지 못하는 형상 다섯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속지 않은 속죄, 속권 제물로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습관이 있느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유일한 자신의 신을 섬긴 게 아니라 다른 여타 블레셋이라든가 주변 국가들에 섬기는 미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우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상들은 항상 어디에 두죠? 집에 높은 곳에 둡니다 선반이라든가 테이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나아버린 거예요 어깨를 딱 내리려고 보니까 왠 상자가 있네? 그리고 그 안에 금으로 만든 형상들이 있어요 평소에 금으로 만든 형상들은 어떻게 했죠? 우상으로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의도한지 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습관대로 법개와 우상처럼 보이는 그것을 같이 동등하게 나란히 놔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모욕적인 일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업신여긴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법개 자신들이 찾은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땅으로 돌아온 법개 그 영광스러운 법개 자체란 아무는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지하실 때 그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더 성스러운 물건이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법개를 찾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법개에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지금 뭐랑 같이 누냐 자신들 보기에 우상처럼 보이는 그 금 형상들과 나란히 돌 위에 올려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지금 법개 앞에다가 같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모욕적인 행동을 지금 베세메스를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의지한다고 한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열렬히 사랑하고 또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바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만을 사랑해야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한국 사회는 일부일처제입니다 일부일처제가 아닌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내를 정말로 사랑한다 해놓고 또 다른 아내를 얻어가지고 그 두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두고 또 다른 남편을 만나 또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난 둘 다 다 사랑해 이런 수는 없잖아요 괜히 일부일처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부일처제가 아닌 그런 문화에서도 여러 아내 또는 여러 남편을 두고 있어도 항상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할 때에 단 한 사람 여러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담과 하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지 만약에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겠죠 아담과 하와 1, 하와 2 이렇게 만드는 거나 아담 1, 2와 2부 이렇게 만드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신 바가 분명합니다 한 사람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떤 신적인 존재를 섬길 때에 우리 인간은 딱 한 분만을 섬기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앉혀놓고 다른 우상과 같은 존재를 옆에다 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예를 또 재미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그렇게 법계하고 상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랑 똑같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내한테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데 간란하게 생일 파티를 한다고 막 잔치를 하고 친구들 불러놓고 막 음식 막 맛있는 음식 막 차려놨는데 그 앞에 지금 누가 있냐면 내 아내랑 내 바람을 피는 여자친구랑 같이 앉혀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자기 생일이라고 앉아있는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내 백성들이 내가 나의 법계를 돌려놓은 것이 너무 기쁘다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상황에 그 옆에다 뭘 두고 있냐 블레이셋 사람들이 보낸 그 금영상들을 같이 나란히 그 높은 곳에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한 분만을 예배하고 한 분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누구만 계셔야 되냐 하나님만 계셔야 됩니다 더 다른 것을 더 생각하거나 존중하거나 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정에서는 그만큼 모욕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거를 들여다가 그 자리에는 누구도 있었냐 오늘 그 법계를 내린 게 본문에 보면 누구냐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일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예배를 주도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사업을 유업을 갖지 않고 오직 그 일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구분한 열두 지파 준 한 지파입니다 그 레위인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넘어가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너그러운 분이시잖아요 이제 막 하나님께서 법계를 돌려놓으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넘어가 주셨어요 자 근데 여기로 끝났으면 이 참사가 안 일어났을 텐데 그 다음에 행동이 더 황당합니다 자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계를 내려놓고 제세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그 재료들이 참 이례적이고 이례적인 것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냐 그 끌고 왔던 수레를 패가지고 이제 불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용한 재물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수레를 끌고 온 두 소를 바쳤다고 하는데 그 두 소는 암소들입니다 근데 율법에 따르면 번제를 드릴 때 암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뭘 사용해야 되냐? 숫소를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는 숫소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재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는 죄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 수레를 끌고 오는 두 소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첫째 그 소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잖아요 누가 보냈냐? 불레새 사람들이 보냈어요 불레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의 원수잖아요 원수들이 보낸 그 소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출처가 불분명한 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가 암소인지 숫소인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소를 안 키우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암소들을 잡아다 지금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에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가 있었습니까? 레위인이 있었어요 레위인은 제사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뭘 바쳐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편리했었는지 못했지만 마침 소가 있네? 하고 암소를 잡아다가 바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베세메스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존경하고 또 경외한다고 한다면 이거 잡아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하물며 숫소였다 할지라도 그거 절대로 안 잡습니다 자신들의 집에 있는 흠 없는 소들을 구변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죠 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거는 자기들의 것도 아니고 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암소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날에 저는 이제 남자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특별한 날에 결혼기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기념인데 제가 쫄래쫄래 길을 가다가 뭘 샀어요 그런데 이게 원플러스 원이네 그래서 샀더니 뭐를 덤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그냥 쓰고 쫄래쫄래 그거 들고 가지고 여보 겨념길이지 내가 선물 사왔어 하고 제 아내한테 준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쩌다 얻은 고를 그냥 공짜로 얻은 거를 주면서 특별한 선물이라고 그런데 이걸 만약에 제 아내가 어디서 났는지 알아봐요 얼마나 섭섭하고 또 화가 나겠습니까 이 특별한 날에 정말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한다고 하며 자기를 존중한다고 하며 자기만을 생각한다고 얘기하면서 어디서 그냥 사다가 거저 얻은 원플러스 원을 나한테 준다? 이건 절대로 존중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의 베스미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소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는요 그 물건을 드리는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스미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최고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자신들에게 암수밖에 없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집에 암수가 없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우리가 최고를 드려야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 그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베스미스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성긴다고 하고 말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말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한다 얘기하고 또 행동으로는 지금 벗개가 들어와서 너무나도 기쁘고 영광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여타 자신들이 성기는 다른 우상들과 다를 바 없이 지금 대접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베스미스 백성들을 벌할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벌써 두 번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니들이 나에게 예배드리는 것을 잊었을 수도 있어 그래도 이렇게 나한테 예배하고 번제드리는 게 어디냐 하고 여기까지는 참으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행동은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립니다 오늘 베스미스의 일부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냐 법개를 들여다봅니다 이거는 우리를 굉장히 그게 대소로운 일인가 지금까지 법개 손으로 만지고 올려놓고 했는데 올려놓은 게 대소로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법개가 성전이 아닌 외부에 나와 있는 일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특별한 일이에요 원래 법개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성전 안에 있는 특별하게 구분된 지성소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법개는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야 돼요 왜? 그 구분된 지성소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법개입니다 왜냐? 이 법개라는 이 물건은요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금으로 도금되어 있는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는 이 땅에 존재했던 유일한 물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실제로 현안하신 물건은 이 세상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러 임하셨던 떨기나무 그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법개 딱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는 물건을 통해서 이 땅에 현안하신 적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서 오신 적은 있지만 이마만큼 하나님께서 현안하는 성스러운 물건은 세상에 존재한 적도 없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개 없어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고 여기셨는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물건이 법개인데 지금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뭘 하고 있냐 심지어 레윈이 있는데도 뭘 하고 있냐 아무 이런 덮어놓는 그런 장치 없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돌 위에 그냥 헹하니 얹어놓은 거예요 일반인들은 절대로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되는 그 성스러운 물건 지금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법개를 옮기셨기 때문에 현연하고 있는 그 거룩한 상태의 법개를 그냥 돌 위에 덩그러니 마치 우리 박물관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을 보고 즐기라고 올려놓은 무슨 전시물처럼 위에다가 떡하니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뚜껑을 열어서 거기에 뭐 있는지를 본 거예요 궁금할 수 있죠 사실 왜냐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법개라는 것이 지금 눈앞에 있고 그리고 듣기로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10개명 석판이 들어갈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고 싶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그거 가서 열어보겠습니까? 그것도 허락도 없이 중요한 건 어느 누구도 이거 열어봐도 되나요?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존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스마트폰 쓱 가져다가 그냥 막 열어보고 안에 뭐 있는지 적혀보고 사진도 보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궁금해도 저는요 제 아내의 핸드폰을 그냥 허락 없이 가가지고 이렇게 잠금 저 비밀번호도 다 알아요 가져가가지고 그 안에 무슨 메시지 했는지 무슨 사진 찍혔는지 누구랑 통화했는지 절대로 안 봅니다 왜? 아내를 존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저는 심지어 저희 아이들에게 사준 그 장난감이나 책이나 뭐 이런 것도 뭐 제 마음대로 만지거나 이렇게 막 바꾸지 않아요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만져도 돼? 왜?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제 아이들과 제 아내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막 뺏어가겠죠? 아주 막 보고 막 애들 거 그냥 막 갖다 버리고 막 장난감 뺏고 막 사준 거 그냥 다시 가져와 내가 사준 거니까 내가 가질 거야 이렇게 하겠죠 지금 베스엠에스 사는 사람들이 지금 한 행동이 딱 그거예요 그냥 막 갔다가 그냥 하나님의 물건을 보고 오 신기하네 한번 열어봐야지만 만지고 열어보고 그 안에 석판 있는 줄 그 얘기는 들었지만 진짜로 있잖아 야야 이리 와서 봐봐 여러분 70명이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 하나 가가지고 열어보고 어 있네? 야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석판 있다 그래서 70명이라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하나씩 그냥 열어보고 만져보고 그냥 막 구경하고 난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변덕스러워가지고 갑자기 확 그 사람들 친 게 아니라 7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거를 열어보고 만져보고 뚜껑 보고 막 난리를 치는 거를 보고 참고 참고 계시다가 야 이거 진짜 안 되겠네 하고 그들을 쳤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70명이라는 사람을 죽이신 일은 어떤 충격적인 충동적인 하나님께서 그냥 갑작스럽게 한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 벌써 3단 콤보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욕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괴를 우상처럼 보여주는 그 물건과 같이 올려놓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번제물을 온전한 번제물도 아닌 그 수레를 끌고 온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그 소를 가져다가 번제를 갖다 드리고 절차들은 제대로 지켰겠습니까 내외인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놓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성스러운 법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 뚜껑을 열어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가장 성스러운 그 성물을 만져보고 그런 구경을 하는 그 세 가지 그 무례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0명을 치셔서 죽으셨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일부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거를 치셨냐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참고 참고 또 참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넘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베스엠에스 사람들의 반응이 더 참 심각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70명을 치자 뭐라고 얘기하냐를 본문에 보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우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반응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럼 그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이제 와서 70명이 벗개 열어봤다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으니까 그때 와서야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어이구야 이 거룩하신 여우 하나님 앞에 누가 쓰겠냐 그리고는 회개하기는 커녕 뭐라고 해요? 야 이거를 어따가 옮겨야 되지? 그래서 근처에 있는 기랏 예애렘 사람들한테 사자를 보내가지고 야야 우리는 이거 감당 못하겠으니까 니들이 가져가라 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참 웃기죠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신들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재라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섬긴다고 하며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엮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영향력이라든가 교회의 그런 자원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베세메스 백성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회적으로 독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하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녁에 대해 쓰는 말로 그렇게 하죠 믿는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이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신실한 사람인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종교 지도자인 것 같지만 뒤로는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할 것 다 하고 그나마 좀 남은 여유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마음 속에 더 중요시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묻혀져 버린 베세메스 백성들은 그 우상이 담겨 있는 그 상자 두 개 벽개와 그 하나만 났지만 오늘날을 사랑하는 그리스토인들은 그 안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심지어 그런 미술품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열어준 것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가 우상이 되거나 내 자녀가 우상이 되거나 내 배우자가 우상이 되거나 나의 지위가 우상이 되거나 나의 어떤 그런 능력이 우상이 되거나 나의 출세가 우상이 되거나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그리스토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것 우리가 오늘 보면 이걸 보면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베세메스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잣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애국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난한 땅에다가 정착할 수 있도록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그 끊임없이 죄를 짓는 짐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지금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축복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우리라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되 치시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존중하지 못했되 하나님께서도 한계가 있으시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만 마음속에 두고 예배할 때 딴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두 개 갖다 놓으실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 딴 거 놓으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베세메스 백성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란 예외림에 이제 벗개가 보내주죠 그리고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2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란 예외림에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알아서 목을 차버렸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만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여 7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5점만을 남긴 그런 백성들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백성들이 돼서는 안 되겠죠 바라기는 우리 나는께 성도님들께서는 날마다 날마다 오늘 이들을 본으로 삼아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애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비교해 보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나의 가장과 나의 사랑하는 이들과 나의 이웃과 또 이 땅에 큰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의미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